한글자막 by 한효정 과학자들이 우리 주위에서 보는 여러 물질들을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가장 기본적인 게 무엇일까 했을 때 원자라는 개념을 19세기 말부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원자 중심에는 핵이 있고 주위에는 전자가 돌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원자가 만약에 상암축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센터서클에 공이 놓이는 고장소에 쌀 알갱이 하나 정도 되는 것이 핵입니다. 그리고 운동장 주위에 간중석이나 축구장이나 모든 것을 돌아다닌 것이 전자가 핵 속을 들이다 보면 까먹고 빨갛게 색칠을 한 또 작은 알갱이들이 모여 있는데 양성자는 플러스 전기를 띄고 있는 알갱이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전기를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은 전기가 플러스입니다. 그런데 전자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전자입니다. 원자의 거의 99%의 질량이 핵에 다 있고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가 많으면 무거운 원소이고 예를 들면 우리 우주의 거의 75%는 수소로 되어 있는데 그 수소는 핵 속에 양성자가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부터 시작해서 우라늄 같은 건 235. 그래서 원소의 질량이 핵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양성자 속에 또 다른 알갱이들이 있는데 이 알갱이가 바로 코크라는 그래서 우리가 기본 입자들을 드디어 이야기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물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뭔가 물체와 물체 사이에 서로 작용하는 것을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세기까지는 사실 전기의 힘, 자기의 힘, 그러니까 전자기의 힘, 중력 이런 것들만 알려져 있었는데 1900년이 지나면서 물리학에는 가장 큰 전기가 오게 됩니다. 원자의 세계, 라드포드 같은 사람들은 아까 원자 안에 있는 핵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작은 세계를 다루는 양자익학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원자 안에 있는 양력이라는 것과 강력이라는 힘들이 이제 드디어 인간들한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핵에 보면 양성자와 중성자를 이렇게 묶어주는 힘이 바로 강력이다. 입자가 이렇게 방사능 붕괴로 튀어나오는 것은 뭐냐? 그건 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자 안에 존재하는 힘인데 이 양력이 작용을 해서 저 핵을 갖다가 붕괴를 시킵니다. 화학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에 의거하냐면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기 전과 후가 질량이 똑같아야 됩니다. 1950년 중반에 독일의 과학자가 우라늄이 이렇게 붕괴하는 걸 보다가 핵에서는 질량이 그대로 도전이 안 되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더라 하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 힘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알게 되면서 과학자들은 하나의 인원으로서 이 여러 가지의 힘들을 동시에 설명할 수 없을까 하는 것이 힘의 통합입니다. 1800년 중반에 이 전기력과 자기력을 갖다가 하나의 식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 그게 바로 뭐냐면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1915년 이후에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의 힘을 통합한 후에 또 이 힘을 더 통합하고자 하는 분이 계셨는데 바로 아인시탄입니다. 그러다가 1967년이 되면서 오늘 이야기할 메인 주제인 와인버그 살람이라는 이론과 그 다음 표준모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맥스웰이 전기와 자기를 합친 것을 중력 대신에 아까 핵 속에 존재하는 양력을 합치는 게 어떻겠느냐. 사실 표준모형은 강력까지도 같이 합쳐서 설명을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검증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힘을 통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었는데요. 또 하나는 우리 인간이 좀 이렇게 호기심이 생겼던 게 뭐냐면 어떻게 지금 태양하고 지구하고 저렇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데 서로가 저렇게 힘을 서로 작용할까. 그 의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설명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패러데이라는 분이 떨어져 있는 것들 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것은 어떤 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떨어져 있어도 힘이 작용된다는 것을 설명을 한 거죠. 이걸 우리는 고전장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1900년 초에 우리가 양자의 칵이 나오면서 이 양자의 칵하고 고전장론하고 이렇게 합쳐서 양자장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비유를 드리면 제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보면 수업시간에 존원 학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기까지 가서 이렇게 꿀밤을 때릴 필요가 없이 분필을 던지면 그 친구가 힘을 받는 거죠. 뭔가 떨어져 있는 물체들 사이에 힘을 작용하는 것은 그 물체들 사이에 무슨 알갱이가 눈에 안 보이는 알갱이가 튀어나와가지고 힘을 전달하는 게 아닐까. 그걸 우리는 이제 매개입자라고 부르고 나중에 영어로는 보존이라고 부릅니다. 보존. 양자의 칵 쪽으로는 이 분필을 갖다가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 깜짝할 사이에 이렇게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더하니까 이런 힘을 설명할 수 있더라. 그래서 그게 양자장론이고요. 파인만, 도모나가, 슈빙거 이런 사람들이 고전전기역학을 갖다가 양자장론으로 입혀가지고 영어로는 콘탐 일렉트로 다이너믹스. 이제 이게 나옴으로써 이 전기전화가 있으면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 때 얼마만한 힘이 존재하느냐. 그 힘을 손으로 계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표준 모형에서는 우리가 뗄 수 없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 입자입니다. 제일 먼저 기본 입자를 사실은 과학자들이 공식적으로 발견한 건 어째보면 전자입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톰슨입니다. 원자의 핵을 갖다가 존재하는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라더포드입니다. 라더포드는 워낙 왕성에서 아까 그 핵 속에 있던 양성자도 발견을 합니다. 그게 1914년. 중성자는 채도역이 1932년. 지금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입자들은 그냥 입자인데 이제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모든 입자들에는 반입자가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전화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르다는 게 유일하게 다르고 질량이 같습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나면 서로가 소멸되어 버립니다. 없어진다는 말은 질량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질량이 없어지면 뭐가 생길까요? 그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나옵니다. 질량이 점점 더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반입자는 가끔 생겨났다가 금방 이렇게 입자들하고 만나서 소멸해 버리는데 지금 우주에는 입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반입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미온이라는 입자를 1937년 이렇게 발견하는데 아까 입자를 갖다가 전기를 사용해서 가속을 시켜서 빛의 속도로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그걸 우리는 가속기라고 합니다. 이 가속기가 등장하면서 수많은 새로운 입자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입자들의 성질을 연구해 보니까 양성자는 기본 입자가 아니고 기본 입자인 코크로서 만들어진 새로운 입자인 거죠. 그래서 기본 입자가 12개가 있는데요. 전자가 있고 전자중승미자. 미온이 있고 미온중승미자. 타워하고 타워중승미자. 뭔가 규칙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콕들인데 자 드디어 이제 사람들이 표준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완성시켜가는 그 중도에서 이 물리학에서는 굉장한 또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 게이지 대칭성이라는 겁니다. 변할 때 그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뭔가 성질이 있는 것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뉴턴의 법칙은 시간에 따라서 관계없이 그 시간의 변환에 관계없이 이 뉴턴 법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법칙이 안 바뀌기 때문에. 내가 이 뉴턴 법칙을 한국에서도 사용하고 미국에서도 사용하고 그래서 공간이동에 대해서 뉴턴 법칙은 대칭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 시 공간에서 이미의 어떤 변화가 생겼더라도 변하지 않는 내부에 숨어있는 성질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게이지 대칭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게이지 대칭성이 나오면서 점점 표준모형에 가까워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도중에 있던 게 양밀스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게이지 대칭성을 이용해서 QED, 양자전기역학을 갖다가 QED를 일반화해서 전자기력하고 양력을 드디어 통일을 하려고 했던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1957년도에 물리학에서는 초전도 현상이라는 걸 발견합니다. 전자가 그냥 아무런 저항이 없이 흘러가는 그걸 우리가 초전도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전도 현상에서 아까 보존이라는 매개입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절대 온도, 영도가 가까이 굉장히 낮아지면 떨어져 있을 때는 막 이렇게 되어 있다가 하나로 쫙 일렬로 배열되는 그래서 보즈 응축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1960년, 61년도에 이 현상을 이용해서 자연에는 대칭성이 있다가 스스로 깨지는 입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초전도 현상에서 온도를 낮추면 이 입자들이 온도가 낮춰지면 움직이질 않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아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하면 스핀, 그러니까 자기적인 힘이 서로 작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전부 다 똑같이 이루게 됩니다. 여러 개의 방향 중에서 오직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늘었었다. 그래서 우리가 대칭성이 깨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게이지 대칭성이 깨지지 않으면서도 질량을 주는 방법이 만들어진 게 바로 힉스 메커니즘입니다. 힉스 메커니즘에서 뭐를 도입하냐면 우리 우주에 스칼라라는 장이 존재한다. 스칼라라는 입자들이 우주 전체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뭔가 대칭성이 존재하는 거죠. 이 스칼라 장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스칼라가 서로 이 사람을 붙잡으려고 한다. 저렇게 사람들이 달라붙으면 내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겠죠. 질량이 크면 그러면 같은 힘을 줬는데도 천천히 움직입니다. 내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효과적으로는 생각하면 질량을 얻은 게 아닌가 하는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 대칭성으로 질량을 어떻게 얻느냐 하는 것은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소문만 내는 겁니다. 저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대칭성이 깨졌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깨지면서 스칼라가 질량을 얻게 되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힉스라고 합니다. 이 힉스 메커니즘이 나오면서 우리가 표준모형이 완성이 되는데요. 드디어 전자기력과 양력이 하나의 이론인 와인버그 살랍 모델이라는 것으로 통일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속에는 6컥, D컥에 있어서 우리 원자를 구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원자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 입자들은 우주를 구성하긴 하지만 금방 소멸하고요. 여기 보면 아까 힘을 주고받는 아까 분필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들이 바로 게이지 보존, 힘을 매개하는 입자들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중심에 힉스라는 것이 이 입자들의 질량을 갖다가 준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표준모형입니다. 2012년도에 유럽 가속기 연구소에서 힉스를 발견했습니다. 이 표준모형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실험 데이터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 아직도 중력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중성물자의 질량은 너무나 작아서 그 힉스 메커니즘 가지고는 설명을 못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서 오랫동안 기몬 입자를 관측을 했는데 그 관측한 게 12개의 입자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 우리 우주의 물질의 5%밖에 안 되더라는 거죠. 열심히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95% 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표준모형이 표준모형이 설명 못하는 물질 중에 하나가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암흑물질이 우리 우주의 25% 그 다음에 나머지가 암흑에너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표준모형이 설명을 못합니다. 은하가 사실은 회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하는 속도를 측정해 보면 은하 중심에서부터 은하 밖으로 갈 때 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속도가 점점점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은하가 회전하는 속도를 보면 이게 거의 일정하더라. 그리고 저 속도를 설명하려면 암흑물질이 있으면서 질량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안으로 잡아다니는 힘.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중력작용을 하는 암흑물질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아낸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암흑에너지가 76%가 있다 했는데 이 우주가 지금 팽창하고 있으면 이렇게 빛이 올 때 빛의 색깔을 우리가 보면 우리 쪽으로부터 멀어지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럼 밖으로 가속 팽창시키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미는 힘이 있는 청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흑에너지라는 것이 존재해서 우리 우주가 더 급속하게 팽창하게 하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암흑에너지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암흑에너지와 암흑물질을 탐색하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결론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있다는 건 아는데 발견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이론의 꿈을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표준 모형하고 동떨어져서 관측할 수 없는 입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안 보인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개입자가 있을 것이다. 그건 우리가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새로운 힘의 통로라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 숨겨진 힘에 의해서 우리가 암흑물질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가지고 있는 거죠. acağız.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